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땅보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본토지로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토지 면적은 317평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시골 마을보다는 산쪽으로 올라앉은 그런 토지로 앞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은 경남 창녕구운 기위곡면입니다. 주변에 산세와 풍광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저는 주택지로 인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해당 토지는 그냥 주말농장 농막을 따놓고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명물입니다. 옆에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해서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오늘 토지입니다. 요 아래쪽으로는 계곡도 있습니다. 작은 계곡천도 있습니다. 계곡 토지 모양이 조금 못났습니다. 요쪽 변이 있고 요 따라서 이렇게 있고 토지 위로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 도로입니다. 한 3,4m 폭의 아스팔드 도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토지 위쪽으로는 주택도 한 채 있습니다. 오늘 전망 좋은 그런 토지 소개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